나와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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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원 씨입니다. 네 세상에. 자리 좀 바꿔요. 비켜봐요. 진짜 웃기지가 않네요.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동건입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미남으로 손꼽히는 장동건.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이런 완벽한 미남은 없었다. 우리들의 청춘스타에서 충무로까지 집어삼킨 대체 불가 카리스마 배우 장동건. 사람 고기 먹어본 적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던데. 여심 흔드는 국가대표 로맨티시스트. 데뷔 26년차 배우 장동건 씨를 만났습니다. 몇 번 들어가시고. 기대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방송에서 볼 때보다 좁네요. 좋은데요 근데. 장동건 씨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꾸민 로맨티카 입니다. 이쪽은요. 브라운관을 빛낸 장동건 씨. 이쪽은 스크린을 빛낸 장동건 씨를 모아놨어요. 준비하실 때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고 구하기 힘든 희귀 앨범도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장동건 씨의 연인생과. 잠깐의 음악 인생. 잠깐의 음악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동건의 인생극장. 빠밤 빠밤. 신대시원. 우리들의 청춘스타.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졸업사진. 이미 뭐 완성된 외모네요. 사실입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여학교에 팬클럽이 존재했다.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도 팬클럽 했겠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 정말. 연기자의 연을 맺는 게 MBC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92년 MBC 공채 탤런트 21기로 데뷔한 장동건 씨를 비롯해. 어떻게 제 목소리를 다. 심은하. 안재욱. 최지우 씨까지. 90년대 스타 등용문이었던 MBC 공채 탤런트. MBC 선배님이시죠? 그렇네요. 나 이런 선배님 있으면 진짜 너무 활성화하고 싶을 것 같아. 아나운서실에 잘 없죠. 이런 선배님들. 얘기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동건 선배님 이러면서. 그렇다면 MBC 공채 21. 우리 동건 선배님의 활약석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선배님 보고 갈까요? 차세대 드라마의 주역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유정희 씨에요? 저는 장동건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박주미입니다. 탤런트를 하시기 전에는. 무얼 하셨어요? 좀 화나신 거 아시죠? 제가 이래도 바디빌딩. 승리.